안녕하세요. 저는 HR 전문 헤드헌터 김진영 이사입니다. 귀사의 채용공고에서 채용해 애를 먹는 포지션이 있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인사관리를 전공했으며 정보통신업체, 언론사, 바이오업체, 제조업, 플랫폼업체 등에서 CEO나 임원으로서 20년 이상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부서별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별 원하는 스펙에 맞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인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공개 채용에서 채용의 어려움을 느끼는 포지션이 생긴다면 꼭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사는 추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최상위권의 헤드헌팅 업체입니다. 축적된 누하와 자체의 인재 TV 시스템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 TV를 분야별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최고의 경력을 갖춘 컨설턴트들이 총동원하여 귀사에서 원하는 시기에 최적의 인재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귀사하고도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헤드헌팅 수수료는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니 부담없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회사 소개서를 참고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번영과 귀하의 발전을 기원하오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귀사의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